하룻았다 하룻 Xavier 하룻 him 헹시 브랜드 브랜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미화동에 왔는데 오늘 약간 해물이 땡겨가지고 조개짐을 먹으러 왔어요 조개짐 맛집을 찾아보다가 여기가 랍스타도 올라가고 푸짐하게 비주얼이 장난 아니어서 여기도 찾아왔는데 앞에 이렇게 막 아깝다 진짜 이렇게 눌려 와 가위도 진짜 크다 안녕하세요 일단은 랍스터 조개집을 먹어야겠지? 맛있겠다 랍스타랑 대짜리로 두 개 먹어도 되나? 대짜리가 내부리서 네 그러면 랍스터 조개집 대짜리 하나랑요 일반 조개집 대짜리 랍스터 추가해주세요 아 네 그렇게 될게요 네 안녕하세요 랍스터 조개집으로 왔습니다 우와 양이 어마어마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와 이게 비주얼이 이게 카메라에 안 담기는 비주얼이에요 진짜 안에 무슨 만두랑 새우도 있고 밑에 진짜 조개가 진짜 많은데 여기 치즈키 조개도 있고 여기 문어도 있고 랍스터 조개집에 문어가 들어가고 그냥 조개집에 오징어가 들어가나 봐요 그냥 먹어도 돼요 지금? 네네 봐주셔야 돼요 뭐 전복만 익혀 드시면 돼요 전복이요? 네 전복 두 개만 좀 익혀 드시고요 랍스터 손질은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손질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먹겠습니다 와 일단은 가리비 부탄 짜잔 초장 찍어서 와 너무 잘 익었어 진짜 맛있다 어떻게 가리비가 이렇게 통통하지? 너무 맛있다 이건 뭐지? 백합? 이거는 백합은 이렇게 다 이렇게 발라낸 다음에 뚜껑에다가 초장을 넣어서 완전 쫄깃쫄깃해요 두 개를 딱 집어넣고 아 맛있어 와 이거는 뭐지? 이 만두 한번 먹어볼까? 네 새우는 달았네 오 진짜 귀엽다 이 찜기 생압을 다 발라내볼까? 생압을 다 발라내볼까? 와 피꼬막도 있어요 이거 호불호가 좀 갈리는데 약간 꼬막의 큰 버전? 근데 탁 터져서 뭔가 안에 끈적끈적 녹진한 게 막 나와서 약간 호불호가 있는데 저는 좋아합니다 조개는 뭐든 좋아합니다 조개는 뭐든 좋아합니다 아 국물도 엄청 얼큰한데? 와 여기 안에 이것도 있어 이거 어묵 짜란 살짝 담갔다가 음 마레모해 랍스터 또 소라도 있어요 요거는 내장을 이렇게 조개 랍스터 아니 한 마리만 와 조개가 끝도 없이 있어요 양이 이렇게 많다고? 문어를 치우면 이제 조개가 와 말이 돼? 네 감사합니다 일단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대박 대박 펜치즈랑 같이 어 이건 뭐야? 치즈 안에 관자가 있네? 와우와 감사합니다 손질로 네 음 관자 미쳤어 랍스터 손질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랍스터는 손으로 먹어야지 뭐야 미쳤는데? 맛있다 와 내장 내장이 미쳤으니까 살을 한번 찍어먹으면 예쁘다 내장에 찍어서 와 내장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잖아 내장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 단백질을 묶어먹어야겠나 하셔가지고 다 묶어볼까? 우와 빠르다 오늘 내장이 진짜 최고다 음 맛있어 이 치즈 잠깐 빼놓고 와 보통 이쯤 되면 조개가 바닥이 나야되는데 조개가 바닥이 날 기미가 안보입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조그만한 홍어 엄청 귀여워 미니홍합 같아 탱글탱글 탱글탱글해 탱글탱글해 와 오목이 잘 따끈따끈해졌구먼 살짝 자 우와 이건 뭐야? 백화? 아 이게 그 대압 대야? 대압 대압 이번엔 문어를 먹을 차례인가? 우와 너무 큰데 문어가? 문어만 1kg 하겠다 넘겠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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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큰 문어가 나오는 게 맞아? 우와 이거 다리가 볼문어는 푹 익힐수록 맛있대요 좀 더 푹 익혀보겠습니다 와 국물이 진짜 칼칼하고 진짜 시원해 노릇 어? 음 탁 국물 investing 카리빙 카리빙 홍합탑 카리빙 해삼이 진짜 날릴다 홍합에도 모래가 하나도 안 집혀요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문어가 좀 끓는 동안 여기다가 다 넣어버릴까? 따뜻하게 조개는 촉촉한게 맛있거든요 새우살 새우살이라 조개살 전복도 한번 맛 봐야지 조개살 가리비 가리비 이거 먹을까? 근데 이거 언제 다 작업해? 벌써부터 팔이 아프다 감사합니다 압스타부터 먹어야 돼 조개살 조개살 와 일압스타를 약간 운동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근육이 막 느껴져요 엄청 단단하고 막 내장에다가 빨개살 대박이네 이거 음 음 음 음 아 아 발 아파 싫어인가? 이모가 여기 한 13년이 되셨거든요 저렇게 되시는 분 처음 봐서 낙스타를 잘 마셨으니까 이거 신인거에요 오징어 가리비 오징어 가리비 가리비 오징어 오징어 진짜 크다. 전복도 세 개 도전. 전복 구조먹고. 문어 기름장. 문어는 역시 기름장은 맛있죠. 한 팀 먹는다고 제 몸이 가득 차지 않거든요. 혼자서 저를 먹지 못하고. 감사합니다. 익혀서 나와서 바로 다 드시면 되세요. 삼색 면이요? 삼색 면인데. 네, 한 번 풀어먹었어요. 제가 다른 분들보다 한 조개를 10배, 20배 많이 먹으니까. 뭔가 이렇게 많이 먹다 보면 진주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오징어 다리, 오징어 다리. 오징어 다리. 문어보다 오징어가 더 맛있는 걸. 나 끓여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익은 거였어. 익혀서 나와서 바로 다 드시면 되세요. 이게 무슨 면이에요? 혹시 막 면이 막 당근색, 막 혹시 채소맛이 나지 않을까 했는데. 하나도 안 나고 맛있네요. 오, 맛있어. 여기다 김치까지. 얹어. 오징어에다가 입어야겠다. 조개 칼국수. 조개 칼국수. 짜잔. 와, 비주얼 봐. 맛있어. 비주얼 봐. teachers. fossss. Mic. 길точ에 잠재emo. 제가 먹었던 조개찜 중에 양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끝도 없는 조개찜은 처음이었어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옆에를 봤는데 갑자기 이렇게 따먹으라고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세운 거 하는데요. 그러시면은 이게 아예 먹살아있어요. 와 감사합니다. 좀 이따가 차 안에서 들고 와서 먹을게요. 너무 감사해요. 마지막. 감사합니다. 잘 오셨네. 왜요? 빨리 깨끗이 났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머. 사이도 저렇게 맛있어. 저렇게 맛있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